김대남 씨에게 한동훈 당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? 저 물어봤을 때. 누가 시켰을까? 이 사람은 정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야. 굉장히 강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자에게는 납작 기어. 그런데 쉬운 말로 윤 대통령이 시켰겠어? 옆에 계시는 분이 시켰겠지?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대왕들은 여자들 치마폭에 휩싸여 있었거든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윤 대통령이 최고지 않겠어? 와이프한테?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출세가 더 빠르겠지.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시켰을 거야.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시키질 않았어도 김건희 여사한테 잘 후회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은 했을 사람이야.